2026 월드컵 예선 전격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반갑습니다. K리그1 16라운드 울산의 지디와 전북현대의 현대가 더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는 홈팀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로써 울산은 리그 선두 자리에 오르게 됐고 전북현대는 하이컨 탈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양팀은 모두 3백으로 나왔는데요. 울산은 전반 15분, 20분 이 정도 이후에는 다시 포팩으로 전환을 했고 전북은 3백을 기본으로 수비 시에는 5백을 형성하면서 의도적으로 수비를 좀 강하게 두텁게 하고 역습을 놀리는 형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울산은 전반전 내내 전북의 수비 공략을 위해서 우측면에 엄원성이라든지 유닐럽 선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러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김현관의 패스를 받은 엄원성이 슈팅까지 연결을 했고 정민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네요. 뭐 다소 업사이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골이 들어가지 않아서 업사이드 판정 VAR을 보지는 않았고요. 또 보아렌치 선수가 수비 사이로 패스를 잘 집어넣은 후에 이제 유닐럽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연결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또 이 장면에서는 보아탕이 걷어낸 것을 유닐럽이 바로 잡아서 슈팅까지 때렸네요. 이렇게 오른쪽 울산의 오른쪽 측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과 활동량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1분 뒤에도 좋은 찬스를 맞았습니다. 엄원성이 백힐로 내준 것을 유닐럽이 크로스를 했고 그 크로스가 뒤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승범의 결정적인 슈팅까지 만들어냈지만 또 정민기 선수가 선방을 했네요. 정민기 선수는 리그에서 지금 세이브가 가장 많은 선수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날도 굉장히 좋은 모습,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반 막판에는 엄원성과 유닐럽의 오른쪽 라인이 활발한데 전북 수비가 5백으로 대형을 좀 많이 갖추자 고승범까지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해 순간적으로 숫자섬에 유리하게 만든 후에 측면 크로스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울산이 보여줬습니다. 전북도 물러서지만은 않았죠. 전반 16분에는 김진수가 공격에 가담해서 예리한 크로스를 보여줬고 이러한 장면이 몇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티아고의 머리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슈팅이 무산이 되었죠. 그리고 상대 패스를 찾아낸 후에 역습으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영재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자 전면관이 달려들면서 마무리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또 롱패스로 공격 진영까지 빠르게 전개를 하면서 슈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수빈의 이런 대각선 롱패스가 굉장히 잘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6대4 혹은 7대3 정도 울산이 좀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전북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송민규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송민규의 투입은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는데요. 그의 활동량과 센스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북이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원톱으로 송민규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송민규가 내려와서 받아준 후에 측면으로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면서 또 크로스의 기회를 만들었고요. 또 전북이 여러 차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왼쪽 측면을 공략을 했고 이것이 이제 송민규, 박스 안에 있던 송민규까지 연결이 됐고 송민규가 박스 안에서 밟아준 것을 이형재가 슈팅까지 마무리했지만 정확성이 좀 떨어졌죠. 네, 울산도 이제 고승범의 슈팅이나 아니면 루빅손 그리고 주민규의 컴피 플레이를 앞세워서 전북을 괴롭히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반 초반 전북의 기세가 치솟아 오르자 이제 울산의 홍명보 감독은 후반 16분 앞 타루를 투입하면서 좀 분위기 전환을 가져오려고 했죠. 네, 그렇게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올린 울산이 후반 중반에 좋은 찬실을 맞았습니다. 후반 22분 프리킥 상황에서 주민규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결국 옥세이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벽 막고 나온 것이 이제 구자룡이 걷어낸다고 한 것을 아타루의 몸이 맞고 주민규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됐는데 네, 이 아타루의 몸에 맞는 순간 주민규가 최종 수비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는 판정으로 옥세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0대0 균형을 맞추던 양팀의 결승골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윤희록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뺏어낸 후에 수비 다리 사이로 돌파를 했고 아타루의 측면 전환, 그리고 엄원상의 컷백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아타루가 볼을 잡아서 왼쪽 왼발로 슈팅을 이어가면서 울산의 골망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윤희록과 엄원상은 경기 막판까지 맹활약을 했고 아타루는 후반 교체 투입돼서 득점까지 연결하며 홍명호 감독의 믿음에 보답을 하게 됐네요. 반면 전북은 이날 경기 전까지 90분 이후 실점이 6실점이나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도 후반 추가 시간 3분, 93분에 또다시 실점을 하면서 융무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네, 이날 경기 히어로를 뽑아보자면 뭐 득점을 뽑아낸 아타루도 있고 그 득점을 어시스트한 엄원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희록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네, 우측 측면 설령우 선수의 부상으로 측면 풀백으로 포지션을 다수 변경해서 계속 뛰고 있는데 굉장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북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측면 수비와 그리고 울산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울산은 이날 승리로 리그 1위에 오르면서 A매치 브레이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에서 2주간의 휴식을 얻게 됐고요. 반면 패한 전북은 김두현 감독 체제에서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그런 행보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올 시즌 초반에 그런 담 패트리스 감독 체제 하에서의 그런 플레이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 수강에서부터 좀 만들어 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김재현 감독의 축구가 시공간을 지배하겠다. 이런 축구가 조금 더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는 굉장히 전북에게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의 문수 축구 경기장에는 2만 9,007명의 팬들이 가득 찼는데요. 올 시즌 K리그 1 91경기에서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 순강제 이후 최단시간 100만 관중 돌파인데요. 참고로 작년에는 96경기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올해는 5경기의 빠른 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의 성원 덕분으로 보여지고 또 뜨거운 열기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 다음 리뷰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